제이오 오빠한테 왔는데 이혜리씨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비오빠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나가 있는데 만약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 저는 정국이요 정국이요 범죄에요 형 수업 쳐야되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누나가 누나가 빠른 90년생입니다 정국씨는 본적 있어요? 네 봤습니다 마음있나요? 사실 저희 누나가 정국이를 엄청 좋아해요 아 실제로? 제가 몇번 뵀는데요 제이오에서 머리만 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안되죠 그럼 안되죠 그럼 안되죠 미인이시라는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예쁘세요 진짜 예쁘세요 제가 안되는걸로 할게요 근데 되게 이쁘신데 우리 지민씨한테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